멤버들의 야자 타임 보고 싶어요. 아니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하죠. 다 같이. 다 같이. 이 repet이니까 나는 제일. 야자 타임에서 저는 두 분이 크게 온나 봐요. 야야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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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금방 할게요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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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금방 할게요. 야자타임 끝나고 갈게 이거 행동도 하는거에요? 이거 행동도 하는겁니다? 태형아! 민현이 형! 안 들려? 우리 워너원 응원 메세지 한 번만 해줘 워너원 형님들! 지금 사실 얼마 안됐지만 저는 워너원 형님들이 평생 갈거라고 저는 믿어오십시않습니다! 화이팅! 워너원 화이팅! 잘하네! 재훈아! 애교 한 번 할까봐? 애교 한 번 할까봐? 재훈아 애교로 봐! 재훈아 그거 해봐 빨리! 내 마음속이 젖어 저장? 내 마음속이 젖어 저장? 재훈아! 어디 저장? 여기 저장하면 안되고 여기 저장 내 마음속이 젖어 시계암아 시계암아 상민이는 보고싶네 형님 뭐 했지? 형님 저희 상민이는 좀 아픈 애니까 상민이는 나가서 가르마 바꾸고 와 퇴근하셨는데 이거 머리 해주시는 분 옮기고 와 오케이 오케이 퇴근하셨는데 이거 머리 해주시는 분 옮기고 와 오케이 오케이 연기하시는 분 상민이 노잼이야 상민이 노잼이야 노잼이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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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하하하하 야 야 재환이 형님이 재환이 형님이 기가 막히는 형님이네 이상민 형님의 활동 기간을 저는 내년 1월로 잡고 있거든요 언제나 보시는지 좀 얘기해주세요 잘 모르겠어 오늘이 마지막이 됐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됐습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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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이 보셨을 때 형님 존경합니다 형 형 invoke 저희가 오늘이만 사는 사람들 같지 않니? 하하하하 하하하구 하하하하 일단 우리는 자금 나 으흐 쉬는 뭐라고 일단 우리는 저기 나